안녕하세요 안드로이드 생존 코딩 오준석입니다 오늘은 제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영상을 찍게 됐어요 무슨 일이냐면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지금 버전 3.2.1 버전 기준으로 일단 설명을 드릴게요 어 굉장히 버그가 지금 많이 있는데 이게 되게 짜증이 많이 나는 그런 버그들이 있어요 어 일단 지금 현재 제가 오늘 뭐 고생고생 해가지고 다 고쳐 놨는데 되게 진짜 많은 버그가 있습니다 지금 일단은 레이아웃 모드에서 디자인 쪽으로 이제 탭을 놓고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이나 이런 걸로 하면 디자인 탭으로 어 디자인을 할 거잖아요 근데 하다보면 오른쪽에 어트리뷰트 이쪽 창이 이렇게 내가 누른 객체의 그 속성으로 바뀌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안 바뀔 때가 있죠 가끔 음 근데 가끔 이 아니에요 되게 자주 그래요 그래서 제가 요새 강연을 나가거나 강의를 할 때 계속 많이 얘기하는 말이 뭐냐면 껐다 끼세요 껐다 키면 되거든요 그래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닫았다 다시 실행하면 다시 됩니다 그리고 일단 이게 제일 짜증나서 뭐 지금 현 상태로는 어 무슨 뭐 라이브 영상을 찍는다든지 그런 것도 되게 진짜 에로가 많나요 지금 뭐 강의할 때도 마찬가지고 계속 껐다 키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지금 그런게 있고 또 발견한 게 최근에 예를 들면 이제 파이어베이스를 사용을 한다라고 한다면 파이어베이스 이쪽에 이제 툴즈에 파이어베이스 쪽 가면은 파이어베이스 어시스턴트가 열리고 여기서 간단하게 클릭 몇 번 해가지고 연결도 하고 이제 세팅을 하는데 이런거 누르면 이제 그레이드 파일에 의존성 추가가 자동으로 돼요 근데 요새 이상하게 버전이 이상하게 들어가요 버전이 그래서 싱크가 안되고 에러가 나죠 버전 고치면은 되는데 버전 고치고 나서 싱크하면 여기가 원래 이제 녹색으로 딱 연결됐다는 그런 메시지가 나와야 되는데 그것도 안나와요 그래서 초보자분들은 이런게 되게 어렵거든요 일단은 파이어베이스 쪽도 요게 문제가 좀 있고 버전이 뭐 이상하게 나와요 15랑 16이 붙어서 이상한 말도 안되는 그런 걸로 나오고 일단 그렇게 또 있고 음 제가 어 그거 말고 기존에 이미 뭐 많이 겪는 그런 것들을 해결하는 방법 일단 알려드릴게요 뭐가 있냐면 음 일단 내가 코드를 잘 짠 것 같은데 이상해 뭐가 이상하고 파일을 열었는데 빨간불이 막 들어오고 잘 짠 것 같지만 이상하다 일단은 빌드 메뉴에 클린 프로젝트를 한번 해보세요 클린 프로젝트를 해가지고 잘 되면 다행이에요 어 되게 다행이고 만약에 클린이나 리빌드 프로젝트를 했는데도 뭐 마찬가지다 근데 난 너무 문제가 없어 코드에 코드에 문제가 없는데 이상해 일단 껐다 켜세요 껐다 켜고 제대로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도 안된다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게 음 파일 메뉴에 인벨리데이트 캐시 리스타트 어 요거를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한번 해보세요 요걸 하면은 이제 뭐 캐시나 이런걸 싹 날리고 완전히 다시 빌드를 하는거에요 이거 하면 이제 껐다 켜지고요 처음부터 다시 인덱싱 되고 아마 이거 해서 웬만하면 될겁니다 웬만하면 다 되는데 이거 해도 안됐어요 제가 오늘 있었던 일은 뭐냐면 모든 파일이 다 이제 빨간색으로 나와요 빨간색으로 예를 들면 액티비티에 앱컴팻 액티비티 요런것도 다 빨갛게 나오고 뭐 근데 웃긴거는 실행하면 실행이 되요 그리고 빌드에도 빌드 성공이 되요 하지만 여기가 다 빨갛고 코드를 짤려고 하면 자동완성이나 이런것도 당연히 안되고 뭐 뭐 이상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보니까 그런 사례가 이제 옛날부터 좀 있더라구요 있는데 정확한 그 치료 방법 정확하게 나와있진 않습니다 어떻게 하다보니 되더라 근데 저는 이거 가지고 지금 몇날 며칠을 아 이게 안되가지고 저만 이런건가 아 되게 고민이 많았어요 지금 이 버전을 업데이트 해가지고 그런건가 뭐 다른 사람들한테 물어봐도 괜찮대요 또 그래서 저도 뉴 프로젝트를 해보니까 또 괜찮아요 근데 기존에 있던 프로젝트들이 다 안되는거죠 근데 또 어떤건 또 돼요 갑자기 그래서 환장 하겠는거죠 껐다 키고 별짓을 다 해봤어요 안돼요 근데 어 2016년에 누가 이렇게 그런 상황이 있었고 해결을 했다라고 봤는데 자기도 모르겠다 그냥 컴퓨터 껐다 켰더니 됐다 제가 맥북을 쓰는데 맥북은 어 종료 그 컴퓨터를 끄지를 않고 그냥 덮어 두거든요 맨날 덮어 둬요 안꺼요 절대 그렇게 쓰다보니까 뭐 끌 일이 없었는데 설마 설마 이걸 재부팅 한다고 되겠어 네 한번 해봤어요 재시동을 했더니 되는거에요 자 그래서 오늘 좀 좀 많이 어이가 없고 지금 안드로이드 스튜디오가 버그가 이상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또 생각이 지금 딱 떠오르는건 없는데 뭐 더 있었던 것 같아요 사사로운 그런 버그들이 되게 많은 상태에요 지금 그래가지고 아 일단 오늘 좀 어 이거를 이제 아마 저 말고도 뭐 발생하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어 그렇게 됐을 때 이제 하나씩 조치를 해보시는게 빌드에 이제 클린 프로젝트 해보고 이걸로 안되면 껐다 켜보고 껐다 켜도 안되고 그러면 파일에 invalidate caches restart 이거 해보고 이것도 안된다 그러면 거의 좀 이상한건데 저처럼 그냥 컴퓨터 껐다 켜보시고 그래도 안되면 아 그러면 뭐 어쩔 수가 없네요 아무튼 저는 오늘 어 되게 좀 어이가 없었고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버그가 좀 빨리 고쳐졌으면 좋겠고 요새 좀 많이 개발하기 되게 불편한데 빨리 툴이 안정화가 돼서 편하게 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